Q. 정신이 중간에 한 마리 더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김모씨 쪼를 좀 잘 봅시다 나 잉날린 뭐 좀 해볼게 나 이제 상자 지를 필요도 없겠다 왜냐면 정크래 빼고 난 굳이 얻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벤트 끝날 때까지 랩업한 걸로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저항아 뽑히면 그때 상자 100개 질러가지고 까면 되고 1일까지 안 나오면 1일이야 딱 이제 지르는 거죠 상자 100개 아니면 그냥 질러도 되고 도움드리겠음을 주면 되고 내 쪽 안 봐도 돼 근데 올림픽 때보다 높은 거 맞는 것 같은데 느낌, 체감은 올림픽 때도 잘 나오긴 했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었는데 엄청 잘 드네 기본 보라색은 거의 기본으로 나오는 느낌이야 힐인 파인이 잘 안 나와 힐인 보힌 이런식으로 나와 포병 하나 나서놓고 또 막 다 싸줘야 된거 같은데 어 아 이 포병 그냥 포병한테 일부러 맞고 아나 궁이나 채울까 왼쪽 좁니까미다 중요한 다운 왼쪽 도움드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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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존재가 그의 형제라고 하셨을까? 리퍼 온다! 차징 시작합니다잉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이스하구요옹 리퍼 온다 기다리시지 나 마우스감도 지금 낮춰가지고 저 엠이 그나마 더 나아보이는거 같애 왼쪽은 안봐도 돼 왼쪽은 왼쪽은 타일 나올 때만 봐 왼쪽 타이어 왼쪽 타이어 아 정면 타이어 왼쪽 오 나이스 점프 갈래 화살로 경호 어 어디로 잡아야되 이 gider 그만 왼쪽 나와서 가야지 왼쪽 오른쪽 왼쪽 와 무빙 클라이 진짜 저거 너무 빠른것 같애 진짜 진짜 정글의 타이어가 저정도 속도였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타이어도 저 정도 속도 될껀데 아마 아니흔가 다음 탈출 때 살짝 빨라진다며? 그래요? 저는 그거 들었는데 궁 차는 속도 빨라진다고 아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래요? 속도 빨라지면 좋지 돼지 나온다 돼지 일단 돼지는 한타임 피해야 돼요 그랩 한번 피하고 궁을 써요 첫 나오자마자 궁을 가 뒤로 숨어 일단 차지 뽕 없나요? 일단 반피 약받는거 커버쳤고 안돼 약받지마 오른쪽 타이어 타이어 따온 쫄쫄쫄 아 퍼백 너무 많아 어 깔끔해 일단은 이까지는 깔끔했어 경쟁자 포인트 3000점 줍니다 4000점 넘으면 저는 이미 확보해놨죠 점수에 그래서 연연하지 않고 있어 크게 물론 3500리트로는 안되지 리퍼를 잡을까? 얘를 잡을까? 얘를 잡으면 리퍼를 먼저 잡아 리퍼를 잡을게요 그러면 얘는 일단 버리고 리퍼나오면 일단 잡몬 먼저 처리한 다음에 리퍼나왔다 아 야 야 정크래까지 한방에 정크래 밤빙타 깔아 끝 일단 여까지 무난하다 근데 아 이제 시간도 많이 남았구나 이거 리퍼 한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퍼 나올 때 공 안쓸게요 이 다음으로 나오는 리퍼는 그냥 잡아야 다음 턴에 공을 쓸 수 있어서 그래서 공이랑 골잡음 같이 맞아야 정크래시 정크래시 응 그냥 한쪽 공만 가지고는 안죽어서 왼쪽 이거 오른쪽도 같이 나와 왼쪽 다운 왼쪽 다운 왼쪽 다운 왼쪽 다운 터질뻔했다 깜짝 놀랬다 오른쪽 저 혼자 보고 왼쪽 나머지 분들 보고 계시지 않았나 왼쪽 나머지 분들 보고 계시지 않았나 리퍼 이건 그냥 잡죠 반피 반피 정면 타이어 터졌고 사신 다운 20초 이제 다음 턴만 잘 박아 봅시다 타이어는 아마 안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오는 걸로 와 올걸? 나 틀렸는데 일단 여기 있을게요 왼쪽에 메르티 뽕 있어요 로도구야 끌지마 아! 야야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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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샀어 너무 오래 차지했어 나 좀 나 좀 나 좀 나 일단 돼지 꿀잠 하나 하나 나 힐 하나 힐 ask pas 새롭다 손 mutats 왼쪽 선 모over 마켓 stops 정크랩 다운 일단 메르시 없어요 돼지하고 정크랩 반피 좁닉을 봐야돼 좁닉 정크랩 다운 일단 어 좁닉 아앜 어아 두arks Company CHANCE 흐흐흐흐흐흐흐흫 내가 실수해서 끝나는 줄 알았어 이번엔 나랑 문쟁이랑 딱 같을 줄 알았어 근데 마지막에 그 메르시 잡을 때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못 샀어요 아 마지막에 그거 일단은 완막 이제 고수 별 5개 갑니까? 응 꿀잠 자겠구만 꿀잠 자요? 아 고수 별 5개는 하지 않고? 고수 별 5개 가야지 어 가야지 아 고수도?